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뿐이 안 남았어요. 22시 30분에 추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디서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노란 톡에 들어가 계시면은 24시간 내내 장중 내내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나서 그 누적 수익은 140%가 넘습니다. 1월 이후에 40%가 넘는 거고 1월 이후에 지금 이장해. 11월부터 따지면 11월 12일부터 매집이 됐거든요. 그때로 따지면 140%가 넘는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 40% 또 가장 최근에 18,000원 그리고 중가가 현재 기준에 27,000원 이런 흐름들의 강세 흐름. 이거 보시면은 22시 30분에 상승 장학형입니다. 2월 24일. 제가 날짜가 제가 고치고 나서. 결국 우리 직원분이 안 고쳐놨어. 제가 고쳤어. 2월 24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장학형 뜨고 난 이후에 그 추세의 흐름에서. 내용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실적이 800억 예상했던 영업이익이요. 1,026억. 25% 증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 노란턱에만 계시면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지금도 편익기준입니다. 잡아드리고 일주 월봉에서의 기준 잡아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서 목표주가 계속 지금 상향해드리고 있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27,000원 29,000원 지금 이제 다 넘기는 위치.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망치형의 기준에서의 흐름까지.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식투식형 윤정도예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22시 30분 교육까지 꼭 참여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